아 여러분 오늘 긴급영상 방금 피파월램프에서 1주년 구단주님 위해 지금 1억BP 기초훈련 교재 100개 1000FC 1000CP를 준다고 합니다 아 요게 4월 15일부터 4월 21일 총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주 다음주 목요일부터 일주일동안 접속만 하면 그냥 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이거 주면 이거 봉캐 부캐 부부캐 부부캐 해가지고 다 접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그 그냥 접속만 하면 돼요 뭐 딴거 없이 그냥 접속하면 돼서 모바일은 PC든 그냥 1분 이상 접속만 하면 준다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떠가지고 머리도 안깎고 머리도 안깎고 지금 바로 자다가 일어나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긴급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바! 시세 엄청 올라가겠다 진짜 와